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염승원 부장과 함께 오늘 즉시 개정사항까지 여러분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좀 늦었네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염승원 세 글자가 이베스트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안 하죠? 워낙 요즘 이제 우리 염 부장님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정프로 그러면 안 돼. 일단 오늘 이시체크랑 쭉 해주시겠습니다만 어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밀린 겁니까? 국장에? 일단은 거의 중국이죠. 중국이 2.몇 퍼센트 빠졌구나. 중국의 테크 기업도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버렸고 중국도 요즘에 분위기가 미국의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금리 유동성을 더 푸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긴축 이슈 나왔고 또 사실 중국은 계속 버블을 차단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급락을 해도 어쨌든 좋은 뉴스는 나오진 않고 있고 또 사실 중국의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도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연주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처럼 그런 가격 부담까지 같이 겹쳐서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또 어느 정도 하락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 또 끝은 있는 거니까요. 너무 좀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박병자 부장님 또 좋은 얘기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더 상승이 있을지 없는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성장을 못하고 뭔가 좀 부러지는 흐름이라면 과감하게 탈출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힘든 거 중에 하나가 바이오즈들이 갑자기 악재들이 한 번씩 계속 터져요. 어제도 뭐 한 기업이 임상한 거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해가지고 쩌마한가에 가버렸거든요. 쩌마한? 네. 바로 시작부터. 올리피스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시작부터 하한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거기 뭐 문제 있었죠? 아니 그 회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임상을 했는데 통계적 위약보다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사실상.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업체가 어제 뭐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걸로 뭘 제조를 했다라는 그런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6개 품목 제조 금지 들어가가지고 어제 막 20% 이상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뭐 여러가지 뭐 HLB 뉴스도 있었지만 투자 심리에도 되게 악영향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게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심리가 살아나야지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니 네. 자꾸 좀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터지니까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억울하게 빠진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오늘도 그 기업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만 빠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너무 빠졌다 싶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산업하고 기업 내가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 네. 시간이 다 돼서. 벌써 시장이 시작이 됐군요. 벌써 58분인데. 오늘도 아마 좀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연부장님 힘내세요. 네. 요즘 장이 안 좋다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연부장님도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니 장보다. 같이 힘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또. 장이 한 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자. 같이 힘내서 오늘 한 번 장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일정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네. 유럽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되고 하원에서 뭐 보양책 통과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하신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내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독일 닥스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넘겨버렸더라고요. 사상 최고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러니까 다우도 좋고 그러니까 성장 기업들이 많은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독일이 뭐 무슨 플랫폼 기업이 이런 거 없잖아. 전통 제조업. 전통 제조업이잖아. 진짜 일본 비슷하죠. 잘 나가는 전통 제조업. 네. 맞습니다. 플랫폼보다는. 네. 네. 그런데 중국 같은 데가 이제 힘들고.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성장주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수가 한 1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2983 정도. 일단 이제 개파락은 좀 나올 것 같고요. 또요? 네. 뭐 아무래도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급락했기 때문에 영향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반도체하고 테슬라 여파가 좀 있어서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런데 장중에 중국 증시 따라다녀요. 사실은. 중국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스닥은 지금 900 턱걸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예상 가격으로는 삼성은자 하이닉스도 어제 조금 빠졌지만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기업들도 일단은 어제 아무래도 테슬라 낙폭 때문에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네. 과연 이제 오늘 개파락 나오고 나서 어떻게 좀 갭을 메꿀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파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죠? 네. 예상 기준 5포인트. 조금. 약부압. 약부압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개파락은 뭐예요? 개장초에 1% 가까이. 수치가 뭐 있어요? 정확하게 수치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0.23% 정도 빠진 거를 개파락이라고 하는데. 0.5 이상. 0.5나 많게는 1% 이상이면 이제 시초가가 밑으로 딱 빠져 출발하잖아요. 코스피 플러스 났습니다. 네. 그걸 개파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출발은 좋습니다. 그 코스피가 3포인트. 예상은 좀 마이너스 출발 예상했는데 지금 호가 상황으로는 좀 좋게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뭐 거의 개파래요. 지금. 경프로? 개파래. 오늘 일단 이제 지수가 좀 버티는 건 은행주 때문이에요. 은행주도 시총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KB금융이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4%. 은행 유통 이런 거군요. 네. 그 다음 롯데케미칼 또 경기민감주 오늘 증권사 두 군데에서 목표주가 올려버렸어요. 롯데케미칼 실적 좋다고. 그래서 2.5% 반등했고 역시 말씀하신 유통주 롯데쇼핑이 한 2% 한국조선해양이 2%. 어제 강했던 기업들이 연속에서 오늘도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1% 정도 반등했고요. 그래서 경기민감형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빨간색이고. 아래쪽에 하락하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 섹터죠. 포스코 케미칼, 듀산포어셀, 삼성전기, 삼성SDI, 하이닉스. 다 지금 성장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오늘 다 일제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냥 하고 거의 판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1월달하고 그냥 완전 180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매일 그냥 성장주만 갖고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참담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 같은 지방은행도 오랜만에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3% 한섬도 오늘 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 좀 나왔습니다. 2.4% 아무래도 이제 의류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회사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2차전지 이제 동방 만드는 일진 머트리얼즈가 한 2% 정도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기업들 대부분 좀 빠지는데 일단 어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바이넥스에서 어제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공신과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매출비 중에 그게 얼마 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매출비 중에 2%나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어제 이제 5G 통신장비 기업들도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는데 오늘 1% 이상씩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시총 상위기업들이 대부분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솔브레인 반도체, LNF, 2차전지, 양극재 이런 기업들이 다 일제히 빠지고 있고 유니스 같은 풍력회사들도 일단 조정을 받고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장기업들이 코스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 따라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다시 하락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포인트.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확실히 아직 좀 힘은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마이너스 0.35%. 사실 코스닥이 얼마 전에 1,000포인트 넘네만에 했는데 이제 900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10% 빠졌군요. 네, 거의 10%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2,940 정도 가면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어느 정도 지금 10%대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사고 시작하는데 일단 오전에 오늘은 좀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300억 매도했고 외국인은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은 금융 투자가 1,000억 정도 샀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외인 기관의 개인의 매도를 다 받아서 1,200억 정도. 기관이? 네, 기관들이죠. 기관들은 저번에도 보면 3,000 이하에서는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씩. 그래서 오늘은 일단 3,000 깨진 이후에 오랜만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섹터별로는 은행주, 철강업종,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운주, 건설대표주, 통신업종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기 민감주나 약간 방어영 성급의 종목들이 강하고요. 2차전지 기업들은 오늘도 좋지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 삼성 SDI가 3%, LG화학이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팡 상장이 조금 남았는데 쿠팡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MLCC 관련주, 반도체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 하락했던 기업들이 오늘도 연속해서 빠지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전지, 자동차 섹터가 좀 살아나야 증시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아이오닉5가 지금 3만 5천 대 정도 지금 예약 판매가 됐대요. 그래서 추가로 더 증설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증설. 워낙 지금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차량용. 그래서 이게 증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설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 주가는 좀 견주하게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잠깐 그냥 앱을 닫고 잠시 공원 한번 도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 0.5 혹은 1%라도 손해를 줄이고 이걸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집중해서 집요하게 나의 계좌를 조금이라도 좀 불려놓는다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이럴 때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이제 밤에 막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불안해가지고 딱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만큼 내가 뭔가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때 안 해야 되더라고. 아 뭔가 이렇게 막 의욕 불타오르고 이럴 때? 의욕이 아니지 그건. 의욕이라기보다는 뭔가 절박한 위기이신. 그때는 뭘 안 해야 되는군요. 경험적으로는 그래. 경험적으로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 부장님. 일단 뭐 준비해 주신 거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장 보러 올까요? 일단 그 뉴스로는 원전 개미라고 그러는데 소학개미분들 같은 경우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산 건 사실인데 전체 주간 해외 주식 순매수 4위에 일본의 제트홀딩스라고 있잖아요. 네이버랑 야우가 합작해서 설립한 이걸로 5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전체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순매수 50위 중에 미국의 국가 주식은 제트홀딩스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트홀딩스는 이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의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야우가 야우 재팬 운영한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분 투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합병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일본의 검색 1등하고 모바일 메신저 1위가 합병한 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내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쪽 정자상거래 쪽이 거의 발달을 못했죠. 그래서 침투일도 지금 8%밖에 안 되고 일본이 그리고 이게 참 전자생활이 힘든 게 택배 시스템이 되게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반드시 택배원이 집에 방문하면 본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뭐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직접 본인이 그 서명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택배를 하는 거예요? 택배는 못해요. 만약에 집에 없으면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연락을 해서 만날 시간을 정해야 된대요. 시간을 다시 정해서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영상 찾아보니까 일본 택배원이 열받아가지고 택배 아파트 거기다 던져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의 문화다 보니까 사실 전자생활이 발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한번 깨보겠다는 거죠. 이 시장을 한번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룰 건 없는 시장이니까요. 사실 뭐 아직 발달을 안 해서. 그래서 네이버가 얼마나 선전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 제트홀딩스 쪽의 성장이 좀 한번 배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증권과 보고서 중에 사실 조선업종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어제 적어주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 달에 글로벌 상선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셨는데 일단 전 세계 선박 발주 회복이 좀 확인되고 있다. 1, 2월 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 세계 선박 발주가 누개로 8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 조선사들이 어쨌든 지금 수주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박 폐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폐선 방향이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9%. 이게 뭐 환경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전망들이 지금 올해 아무래도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해운 선사들이 선박 폐선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좀 배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업종에는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세 번째가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올해 1, 2월 한국 조선산업의 신규 시장 점유율이 52%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일단 선박 발주 환경이 한국한테 특별히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균 단가가 2019년, 20년 대비로도 11%나 낮아요. 그럼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선박 발주 구성이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LNG선이잖아요. LNG선은 고부가선이니까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수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빠진 상태였다는 걸 감안하면 상선 시장에서 한국 선박이 굉장히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LNG까지 모멘텀을 받으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은 물론 최근에 금리 상승 수액이기도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반도체 상승 사이크 제목은 이런데요. 그냥 IT 업종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언택트 효과가 좀 약해진다. 그러니까 작년에 노트북하고 TV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감소할 수가 있다. 하반기부터.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세트업체보다는 TV를 만드는 그런 세트업체보다 그다음에 부품 회사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 상승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거의 PO 기업이니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실적 개선이 클 것 같고 전기전자는 스마트폰 쪽이 분위기 괜찮다. 1월 출하량도 3.3% 늘어났고 애플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고 그래서 화해의 빈자리의 최대 수혜는 지금 그 누구도 아니고 애플이다. 그래서 애플 벤더 좀 잘 보자. 그런 얘기고요.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는 디스플레이 쪽은 어차피 TV가 좀 꺾일 수도 있고 노트북 PC도 일단 아직까지는 강하긴 한데 세트 수요, TV, PC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할 2분기부터는 패널 가격이 꺾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2차전지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전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동박 출하량이 상반기 강세를 좀 보일 전망인데 어제 김현수 연구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어제 방송 보니까 동박 수출이 잘 되는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동박 기업들은 한 군데에다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하기 리스크가 있더라도 동박 회사들은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니까 저녁 방송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어제 정 프로님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정 프로님 파이팅하고 있어요. 2차전지. 왜냐하면 2차전지가 지금 너무 중요한 센터라. 동접도 폭발했던데. 폭발 아닙니다. 오늘 저녁은 더 갑니다. 어제 제가 방송 봤는데 질문이 정말 날카로우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꼭 필요한 질문들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지난 주말 이후로 확 바뀌었어. 지난 주말 일요일 방송이 확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했을 수는 없어요. 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방송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동박 출하량 잘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까 전망했으니까 2차전지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통신업종도 좋게 보고 있어요. 5G 모멘텀. 1월 달에 5G 가입자 순중이 1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아무래도 5G는 요금제가 비싸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통신업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평균 단가가 한 3%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1등 기업인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증시 전망인데 좀 늦긴 했는데 유아증권의 김승환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일단 요약하자면 장기금리 상승 자체보다 중요한 변수는 경기하고 실적 전망 같은 펀더멘탈하고 달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200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던 게 4번이 있었대요. 4번 있었는데 그 국면에서 2013년만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그때 주당 순이익 상승이 둔화됐대요. 성장률이. 그래서 그때만 박스피 흐름을 나타냈고 나머지 3번 2003년, 2009년, 2016년에는 코스피는 우상향 흐름을 지속했는데 대부분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 상승세가 굉장히 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자체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런 리포트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강하긴 한데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통화가 유로화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유럽 쪽이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미국이 더 당연히 유럽보다 우위에 있지만 유럽 경기가 지금 저점 통과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 더 위에서 모멘텀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께서는 좀 달러 강세가 제한되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 원자력 발전주들이 좀 올라가요. 뜬금없이 요새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무슨 원자력 발전이냐. 요새 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보고서 써주신 건 있긴 있는데 그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의 한수온이 거기에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3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에서 1.1기가와트에서 1.2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하는 입찰 안내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8조 원 정도 규모가 되나 봐요. 규모가 꽤 큰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러시아의 로스트롬, 중국 광입집단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수온하고 같이. 내년에 선정된대요. 아직은 선정된 건 아닌데 일단 체코 정부는 이제 2020년 7월 달에 한수온이 EPC 사업 모델을 제안했대요. EPC가 뭐냐면 건설 프로젝트나 이런 인프라 사업 계획 따낼 때 설계, 부품, 소재, 조달, 공사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텅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채택을 했대요. 체코가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이중에서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술력이 꽤 인정받고 있죠. 예전에 아랍에미리트 수준 한 번 한 10년 전인가 한번 따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원전이 좀 비중이 없어지지만 체코 쪽에서는 좀 늘어나는 분위기고. 근데 이게 뭐죠?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하려면 원전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때문에. 이게 뭐 태양광이나 바람 뭐 이런 거는 좀 오르내림이 계속 있는데 항상 기본 깔아줘야 되는 전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꼭 이런 원전이든 아니면 화력발전이든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수소도 이게 물을 전기분해야 되는데 그 전기가 사실 신재생에너지로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 그리고 이번 양해에서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긴 늘려요. 늘리는데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15위에서 2025년까지 20% 높이는데 그중에 원자력발전 비중도 늘린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주들 사실은 뭐 완전 한국에서는 잊혀진 업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산중검이 유명했었잖아요. 사실 한때. 주가 급 나간 이유가 그건데 최근에는 어쨌든 원자력발전이 해외 쪽에서 뭔가 좀 모멘텀은 나오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원자력발전주들 장기간 보유하고 계셔서 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좀 모멘텀은 생겼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모기매네. 네. 왜요? 지금 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장은 보니까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 코스닥이 1.34% 우리도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나네. 코스닥이 확실히 심리가 좀 안 좋아요. 바이오즈들 심리가 너무 좀 싸늘하거든요. 이쪽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사실 좀 희망적인 거는 4월 달에 미국 암학회밖에 없는데 그나마 학회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멘텀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지금 문제는 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어느 한두 업체가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줄 모멘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연기금 엄청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기금 매도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 정도면? 매도가 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와야지 이제. 네 일단 어제까지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4군이 있는데 이거는 안심할 수 없죠. 254억 사니까. 오늘 뭐 내용들은 다 편하셨죠? 네 내용은 다 했습니다. 9시 20분이 됐고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연부장님 올라갈 때까지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건 또 뭐 하실 일이 있으실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흔들리시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꼭 저희 컨텐츠 중에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건 저희 신과 함께 컨텐츠. 이런 것들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번 하는 라이브도 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다 놓치지 말고 보시라고 하기 좀 어렵고 꼭 보셔야 되는 건 저희 신과 함께 그렇죠? 그런 신과 함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정프로 나오는 건 꼭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소 상담소. 상담소 꼭 보셔야 돼요. 힐링. 힐링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